들어오세요. 마블리 들어오세요. 일어나야지 또. 아이고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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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아이고,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부장님. 부장님 오셨어요? 본부장님 오셨습니까? 네, 네. 들어와도 되겠습니다. 들어오세요, 들어오세요. 마블리 와. 황불리. 황불리. 환영합니다. 상상할 때 그렇게 싸가지 없이 대들고 나오니까 기분이 쬐지니? 너 그래가지고 시집이나 제대로 가겠어? 진짜 내가 행복한 게 중요해. 안녕하세요. 영화감독 장영춘입니다. 안녕하세요. 연기하는 송종학입니다. 반갑습니다. 부장님. 아니 근데 마블리가 그럼 누구인 거예요? 저죠. 그렇죠? 미생에서. 미생이라는 드라마 할 때 마봉렬 부장을 해가지고 엄청난 욕도 많이 먹고 사랑도 많이 받았다. 네. 악역이었는데? 그렇죠. 악역이었죠. 왜 마블리가 붙은 거죠? 글쎄요. 저도 그거는 모르겠어요. 평소에 좀 약간 좀 귀여움이 좀 있으신가요? 아니면 누가 귀엽다고 하거나? 그러니까요. 그런 소리는 종종 들어요. 종종 들었어요? 확실히 웃으시니까 귀엽쌍이 있네. 아, 있으셔, 있으셔. 아, 그래요? 아니 일단 마블리라고 하시는데 평소에 어떤 귀여움이 있는지 저희가 좀 당최 상상이 안 돼서. 그렇지. 악역밖에 안 봐가지고. 예를 들면 뭐 사진 찍을 때 뭐 이런 거. 뭐 이런 거 한다네요? 뭐 이런 거. 어머, 어머, 어머. 어머, 어머. 어머, 어머. 어머, 어머. 아, 못 살겠다. 잘 못 살겠다. 아니, 여러분. 요즘 귀엽쌍이 좀 있으세요. 얼굴을 이렇게 약간. 그럼 제가 볼을 좀 콕 집어봐도 될까요? 얼마나 된대요? 아, 지금 뭐가 지금. 아, 일단 귀여운 리액션이 좀 있으시네요. 기본적으로. 아, 그래요? 아니, 근데 진짜로 그 이 선배님이. 형, 자꾸 토크 재지 말아. 계속. 아예 예능하는 버릇이 있어가지고. 귀여움이 좀 있으신가요? 아니면 누가 귀엽다고 하거나. 그러니까. 확실히 웃으시니까 귀여움 상상이 있는데. 아, 있으셔, 있으셔. 아, 그래요? 아니, 초조해인 거야. 아니, 이제 첫 질문인데. 아, 왜 이 형 얘기만 계속하지? 아니, 첫 질문인데. 왜? 아, 왜?